오프닝 다시 하나요? 예 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The Last Man Standing 이라는 게임인데요 친구들과 정말 하기 좋은 게임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주면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료 게임이에요 요기서 미친 연기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아 기둥 도는 애들부터 같이 후렴패는게 어때? 난 다 죽을꺼다 다 뒤지러요 다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이면 언젠가 한명씩 나오지 않을까? 그거.. 무고한 지민들 많이 죽이면 게임 짐 다 뒤졌어 다 조용히 해 아악! 아악! 다 뒤졌다 에앗! 다 뒤졌다 다 어딨어 나와 연기하지마 저사람팔 아름다운 날이야 애들은 지적이고 꽃들은 피어나고 다 뒤져 다 저런 사람들은 다 아 저 싸이코 아니야 저거 쇼미가 불타야돼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끼가 아니 네 연기를 해야겠구만 평범한 사람처럼 아니네 좋아좋아 하늘 나를 봐! 나의 모든 걸 봐줘! 나의 모든 걸 봐달라고 날 봐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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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기분 나의 봐주세요! 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오니 아오니 이 지참입니다! 안돼 자씨 하하 종전 내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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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붙여보소 얘가 지금 붙여지 어이 아, 적극이야? 누가 부처냐? 부처읍다 어이? 어딨어 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혹시나 했다 내가 숨막힌 날 어디있을까 저 미친놈 들킨거 같애x2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여기냐! 미친놈 우리 수중전하자 수중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인트로 기다릴께요 물에 빠진거야 어디갔어 나도 들어간다 으야! 수중전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 나갔어 으야! 아 붙여지냐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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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면을 날 향해 걸어오는 사람 이새끼 저렇게 부처야! 아니지간다 아니지간다 형 저거 사리마야 저거 아야야야 아 이거 거짓 아 이거 진짜 진짜 와 다 양아찌 아니야 이거 와 한명도 믿을께 사람이 못 믿는거는 병이야 부처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줄 수가 있지? 아니 사람이 못 믿는거는 병이라니까 아 아도띠 뭐하세여 내가 보기에 저자식은 에이아이가 아니에요 에이아이가 저 저 땅으로 움직이려고 본적이 없 아도띠 아도띠 으아아아 널 향해 걸어오고 있다니까 그거 저도 썰래요 같이 싸실래요? 거기 저도 썰래요 안될? 안될께요 저도 거기 싸우고싶어요 일단은 일단 믿음을 보여주세요 앉는키가 뭐죠? 우리 부린이 우리 부린이 부섭댕에 있네 잠시만요 부처 살아있니? 아니죠? 이건가? 부처 이건가? 그게 부처래요 여기 이리 왈로와서 쌉시다 일단 에이 퀄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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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주세요 저 저 진짜 부처 부처에 우리가 공공의 적이지 우리가 부처말고 서로 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공의 적이라니요 아 진짜 진짜 안될께요 진짜 쉭겔에스 어떻게 얼굴에 쏴는대에요? 어어어어어 아하아아아 야허아아 붙여야했어 어어어 구현 지금 왜왜왜 날 따라오는거죠? 아리구나 자네가 그럼 자넨가 그럼? 는의 Menschen ㅎㅎ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학창에 이거 합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찌깁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라 임빈어 긁 아유 붙여버 내가 없구먼 어때 내 왕 bab друг 이 상기 상기롭니 넌 너무 까불었어 하하하하하하하 넌 너무 까불었다구 유후우 남은 너만 찾는다 다음은 ㅋㅋㅋㅋㅋ 뒤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길로 제가 매점을 한만 차렸거든요 안녕하세 요 먼저 오셨어요 وا잇 목숨 쬛 진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매점 아저씨 잠시만요 아니 저 진짜 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진짜 너 지난번에 빵 훔쳐간 놈이지 진짜 사고 싶은게 있어요 빵 정도 훔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잇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기를 좀 해봐요 다시 매점으로 매점으로 돌아갈게 매점으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아유 학생 어서와라 학생 이거 뭐 팔고 있어요 아 뭐지 학생이 어차피 빵 사러 왔잖아 부처 빵 사러 온거 다 알고 있어 아 여기 빵 밖에 안팔아요? 학교 외점이 다 그렇지 뭐 가게가 쓰레기네요 프린아 여긴 아주 따뜻하구나 무슨 빵을 사서 여기로 오겠니 프린아 아저씨 빵 매달아 안 본거 같은데 너한테 안팔아 저한테 안팔다고요? 예 안팔아요? 안팔다고요? 안팔다고요? 나와 나와요 자아악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기야 넌 나한테 심리전을 졌어 아 아깝구만 약 45도 발이 꺾였었지 아깝구만 어딨나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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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봤습니까 내 눈치 맥단 부린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뭐라고 어엉 어엏 쪼꼬쪽 끼는 대결 어 야 이쪽오면 다 죽인다 다 esa 다 죽여 버릴거야 내 더 죽이러간다 너 어딨냐 와 봐라 야 야 야 야 지졌다 진짜 병신 저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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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딘지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파란색 건물 뒤쪽으로 가 그 앞쪽에 있는 벽 옆에 숨어 있어 푸른이 지금 대기타다 대기타다 대기탄다 푸른아 뒤에 푸른아 뒤에 조심해 뒤에 저거가 뒤에 야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난 저 가운데 서있는 사람이 왜이리 수상할까 푸른아 푸른아 푸른이 우리 여기 와서 봐주시겠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이 나쁜사람 너 벽대해서 나 보고있지 역시 제정신이 안했어 짱 짱 야 봤다 짱 짱 야 부처야 너는 내 위치를 모르지만 나는 너의 위치를 알고 있단다 짱 어 너구나 너너라 넌 나의 위치를 모르지만 유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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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 다 치고 올거다 부처야? 아 완전 잘 붙어있어 음 왜왜왜? 어딨니? 음 나 알고 있다며 어딨는지 아! 짜아악! 이새끼인줄 알았지 내가! 아 1대를 뜨면 내가 이긴다 알았어 조심할게 아흐흐흥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라스트 맨 스탠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 구독과 좋아요 칠칠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기서 녹화 종료할게 여러분들 빠이! 안녕! 안녕! 안녕!